안녕하세요. 365MC 강남역 람스 스페셜 센터 대표원장 송보드립니다. 화이팅! 365MC가 비만 하나만 집중해서 하는 것처럼 람스 스페셜 센터도 람스만 선택과 집중해서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환경과 인력을 갖추었거든요. 저희는 1인실처럼 람스 대기실 안에서 대기하시다가 들어가시거든요. 약간 특급 대우를 받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강남 본점에서 잘 유지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람스를 더 집중 공략해서 스페셜이 붙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람스는 말 그대로 지방을 뽑는 그 자체잖아요. 체중을 감량하지 않아도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부위에 라임 변화가 확실하게 생긴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죠. 사이즈를 막 더 줄이고 싶다. 그러면 남아있는 지방 세포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람스 후관리 시술도 다 하고요. 시기 조절이나 운동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진로 시간에 같이 상담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다 패키지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시술을 망설이시는 고객님들에게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특히 강남역점의 람스 스페셜 센터는 람스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이동기 원장님, 홍욱 원장님 그리고 저 선보들이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내원을 해주시면 다른 것보다도 아주 정직하고 고객님의 체형에 맞게 만족을 하실 때까지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제일 뿌듯한 게 고객이 만족을 하고서 웃는 거 본인의 목표를 달성한 거, 자신의 몸이 변한 거, 람스를 통해서 못 입던 옷을 입게 된 거 이런 걸 통해서 제 2의 인생을 살게 되시는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소화비만, 고도비만을 거쳐서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고객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 왜 3.65 MC 같은 병원이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람스를 통해서 성공을 하신 고객님들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자신감을 얻어서 제 2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를 보면서 용기를 저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. 3.65 MC? 3.65 MC가 사실은 저의 인생이나 마찬가지거든요.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통통했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다이어트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그게 제 직업이 된 거니까 인생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고객들한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저한테 얘기하는 것도 되거든요. 저도 이랬어요. 저도 어렸을 땐 그랬어요. 훨씬 더 제가 공감을 하면서 더 설명을 잘 해주게 되는 것도 있고 그분들도 그러면 저한테 공감을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강남 본점, 강남역점 파트너분들이 항상 용목히 인내하면서 잘 서포트를 해주셨어요. 되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정말 파트너분들 존경스럽다 할 정도로 감동을 많이 받는 시간인 것 같아요. 부족한 대표원장을 이때까지 잘 서포트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. 평생 함께해요.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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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